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머선일리구의 김선생입니다. 최근에 나스닥 비트코인 상승세가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다시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상승하기는 힘든 그런 구간에 있고요. 반대로 하락하기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만큼 약간 지루한 박스권, 횡보권을 만들고 있는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40K 밑에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42K에서 횡보하다가 지금은 45K, 46K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횡보 채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라든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지만 그 이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에그플레이션으로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식료품 물가가 유난히 많이 오른 거를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각종 곡물 가격, 그 다음에 고기 가격, 육, 육, 육가, 돼지고기, 육, 그리고 닭고기, 소고기 이러한 음식물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요.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럽에서 정말 식료품,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없어요. 유럽 자체가 워낙 산악 지형이 많고 사막 지형도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 정말로 식량을 수출할 정도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군데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두 군데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두 군데인데요. 프랑스야 정치적으로 잘 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생산하고 있다 쳐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 밀 재배의 성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이라든가 러시아에 납품하는 식량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전쟁 중이라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이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상하이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중국은 코로나에 다 채를 떨고 있는 상황이라서 봉쇄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고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라는 세계 2위의 생산국가가 세계 1위의 생산국가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이러한 나라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도 경제 상황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하락을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바닥에 잡혔다. 바닥을 잡는 지표들 제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지표상으로 바닥에 잡혔다 생각되시면 좀 매수에 가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지표 하나를 갖고 왔고요. 이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인 추천을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약간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인 추천을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지표는요. RVI는 지표예요.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RVI가 상대적으로 강도, 매매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를 나타나는 지수라고 하면 RVI는 상대 변동성 지수, 말 그대로 현재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관찰하는 지수입니다. 좀 비슷해요. RSI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는데 그래도 제가 RSI보다는 RVI를 더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생기는 게 곧 거래량이 생기는 거고요. 거래량이 생겨야 가격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도 아래위로 움직여요. 막말로 거래량이 없더라도 RSI는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거든요. 다만 RVI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돼야만 움직입니다. 정말 차트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어요. 누가 거래를 무조건 하기 때문에 RVI는 거래량을 좀 많이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RVI는 도날드 도지라는 투자 무석가가 1993년에 개발을 했고요. 1995년에 수정해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지표치고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엘리어파도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였고 그리고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900 초반때부터 사용하던 지표고 하니까요.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표준 편차에 기인한 것을 말해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준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RVI는 현재 표준과의 편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가 가격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표인 반면에 RVI는 가격보다는 가격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춘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변동성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표준 편차가 좀 커지면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쓸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표에 RVI 치시면 나옵니다.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쓴 지표이기 때문에 상대 변동성 지수 나오시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밑에 건 RSI고요. 이거 바로 RVI입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왜냐하면 RV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트코인이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었고 반대로 RSI는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죠.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RVI가 RSI보다 우수한 점은 조금 더 예민해요. 조금 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RSI에서 약간 뭐랄까 페이크, 휩소를 줄 수 있는 반면에 RVI는 휩소를 좀 잘 거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RVI를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건요. 가격이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변동성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하락할 때 보면요.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해요. 가끔 그냥 일시적으로 급락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겠지만 쭉 하락하는 추세에는 변동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 도날드 도지 이 사람은 RVI가 40 이하에 있을 때는 과매도 그 다음에 62에 있을 때는 과매수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더욱 큽니다. 일반 주식이나 지수 이런 것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5와 35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법은 RVI 여기 누르시면 톤이 맞게 나오시죠. 여기서 이거를 어퍼밴드를 65 밑에를 35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 65 라인에 라인이 쳐져 있는 거고 지금 35 라인에 선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VI를 해석할 때 이 라인을 보고 해석하는 건데 RVI가 65 위에까지 가면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너무 올랐다. 변동성이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한은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반대로 RVI가 35 이하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쓸데없이 너무 급락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빠졌기 때문에 매수대가 다시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가장 중요한 게 RSI나 RV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강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흥분 상태, 과매수 상태, 그다음에 냉각 상태, 과매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모든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의 한계입니다. RVI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과매수와 과매수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매수, 과매수 구간에서 정상 구간으로 올라올 때 이런 구간을 매매 타이밍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RV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두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RVI가 65에 있다가 65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런 구간 있잖아요. 65 이간 갔다가 이 밑으로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라는 거죠. 반대로 매수할 때는 15분봉 같은 경우에도 RVI가 2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35를 회복했죠. 그러면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었던 거예요. 44, 88, 85 그 결과 RVI 다시 65 이상으로 찍었죠. 그럼 이때 매도가 되는 겁니다. 43, 45, 32 이렇게 단타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RV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봉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RVI는 굉장히 예민한 지표이기 때문에 5분봉이나 15분봉을 통한 단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RVI를 좋아하는 게 단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여기서 매수하셔서 늦지 않습니다. 35 위로 올라왔을 때 그래봤자 여기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반대로 RVI가 65 위에 있다가 65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반대로 매도 숏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럴 때 너무 하락을 많이 했다. 그렇죠? 저점이죠. 여기서 올라올 때 보세요. 이때 RVI가 크게 급락이 나왔죠. 그 이후에 35 라인 다시 올라올 때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있었으면 결국 여기까지 올랐죠. 선문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단타로는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여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RVI가 급락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RVI가 바닥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는 RVI가 다시 35 밑으로 안 가고 있죠. 만약에 가게 되면은 또 상황 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맞게 나오고 있죠. 제가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이탈하게 나오면 이렇게 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반대로 이렇게 위로 뚫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RVI도 굉장히 명확한 지표고 그에 반해 RSI는 좀 늦어요. 그쵸? 이런 타이밍 못 잡아줬죠. 못 잡아줬죠. 이런 타이밍 못 잡아줬기 때문에 RVI가 조금 더 RSI보다는 단기 매매에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면 RVI를 좀 공부해보세요. RSI 같은 경우에는 좀 느려요. 느리고 페이크가 많습니다. 근데 RVI는 편차, 표준 편차, 변동성에 기인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습니다. 물론 RVI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RSI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지표입니다. 애초에 RVI가 만들어진 이유가요. RSI의 고질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표를 보시는 것들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지표를 떠나서 제가 좀 참신한 지표를 갖고 왔어요. 실제로 월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RVI, CMO, 피보 차트, 그 다음에 큐스틱, 소나 제가 많은 지표들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해석하기 좀 쉬운 지표 중에 하나가 RVI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갖고 왔고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RSI 같이 보긴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RVI에 유리하다. 그래서 선물 거래나 단타 거래, 스케핑, 데이트레이드 이런 것들에 가장 유용하고 널리 쓰이는 지표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RVI 지표 꼭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소개 드렸던 볼린저 밴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이거 괜찮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조금 안 맞네?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지표 수정을 통해서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어, 이거는 정말 좋은 기법이다 하고 바로 투자에 임하시지 마시고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씩 저도 이제 코인 좋은 유명한 코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 때문에 오늘부터는 코인 추천 그리고 앞으로 유명한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본론으로 돌아왔죠. 당분간 그동안은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코인을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드렸고 많은 분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추천드렸던 코인이 메타버스, P2E, NFT 이런 코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딱 아시죠? 웬만한 사람도 메타버스라는 건 다 이미 알고 있어요. NFT 알고 있습니다. P2E,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십니다. 일단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은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NFT는 대체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상품의 저작권을 내가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들이 모나리자의 저작권을 내가 사는 거야. 그럼 나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디지털 코드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NFT 이걸 NF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2E는 플레이 투 언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래서 P2E라고 하죠. 플레이 투 언 게임 내에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걸 코인으로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모아서 뭐 클레이스왑이나 위믹스나 내가 다른 코인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돈을 번다는 거죠. P2E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P2E 게임들이 거의 없는데 동남아, 남미 이런 나라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이 두 가지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도 더 올라갈 저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최고를 누리고 있어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만은 얘네가 삼성이고 L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로 분류되기도 하죠. 우량코인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코인이고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얘네가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들 그럼 한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 이 픽셀 하나가 천만 원 가까이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보라와 플레이덱을 말씀드릴게요. 보라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랑 진행하는 코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보라 같은 경우도 게임 플랫폼 쪽을 많이 하고 있고 P2E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NFT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덱은 네이버랑 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같이 많이 하고 있고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버랜드랑 합작을 해가지고 NFT도 발행을 했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랑도 좀 연계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라랑 플레이덱 보라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생긴 하락장에도 많이 안 빠졌어요. 플레이덱은 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좀 상승 회복이 나오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도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왁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왁스 왁스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디아블로 와우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리니지 하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를 미국에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를 갖고 있는 코인이 왁스입니다. 왁스는 그런 게임 아이템 교환을 코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괜찮은 아이디어죠. 제가 P2E와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결제를 하는 화폐가요. 기존 통화가 아니에요. 명목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해서 주로 이더리움 베이스죠.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러시아라는 나라의 화폐가 루블이잖아요. 루블이 러시아가 전 세계 3위에 드는 그냥 대구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국의 화폐가 폭락을 했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명목 화폐의 시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는 피앗머니 명목 화폐와는 다르게 관리하는 대상이 없어요. 어느 국가에 소속된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시장에 맡겨진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힘들던 간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메타포스 NFT P2E는 대기업들이나 세계 주요 메이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나이케, 아디다스, 아마존 모든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도 이런 쪽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플레이덱, 보라 이런 회사들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런 코인들에서 기술적인 구조나 약간 엔지니어적인 구조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코인들이 오를 거냐 말 거냐잖아요. 오를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이 코인이 어떤 컨트랙터로 작용됐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용이 되고 어떤 알고리즘이 운영되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가능성, 비전이 어떤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중에서도 NFT와 메타버스, P2이저로 가장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해가 가는 그런 섹터거든요. 다른 섹터들은 웹세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봤자 안 와닿거든요. 내가 알아야 투자를 하죠.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11월 달에 만 원까지 찍었다가 현재 3,600원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한 가격이에요. 지금 벌써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찍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방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진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밑으로는 안 빠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1차 매수예요.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금액 전부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820원 이하로 2차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떼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2,500원 정도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선전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완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무너지기 때문에 선전을 하신 게 맞고요. 아마 그래도 제 생각에는 현재 공간을 강력하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샌드박스가 독자적인 호재라든가 뭔가 상승습 기력을 타가지고 1차적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5,300원 구간에서는 일단 일부 정도 수익시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300원 이후로 계속 지지가 나온다. 2차 목표가로는 8,000원까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상까지 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 힘들고요. 우선 현재 가격이 3,600원 수준이기 때문에 5,000원만 가도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나게 되고요. 8,000원 가게 되면은 120%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디센트럴런드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 움직임이죠. 센트박스와. 그렇기 때문에 센트박스보다는 좀 더 저점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수가 좀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디센트럴런드 같은 경우에는 2,470원 선. 2,500원 선 이하로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고 이때 1차 매수고요. 이 가격 있잖아요. 2,200원 선. 이 가격 이탈하면은 바로 매도하는 건 좋습니다. 디센트럴랜드나 센트박스는 굉장히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센트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디센트럴랜드보다는 센트박스가 더 대장이기 때문에 센트박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케이메타버스. 보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구간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하기는 좀 좋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져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번이나 찍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지만 보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원 밑에 980원. 여구간 오면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팔린 60원 선. 근데 보라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저점에서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힘이 살아있는 코인이고 급등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770원 선에서는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300원 부근입니다. 30% 정도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여구간 오면 일단 일부 비중 입절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1,600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6, 7%에서 7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클래스인 플레이덱.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아까 보라에 비교해서 많이 빠졌죠. 근데 과거에 보면요. 항상 여구간대를 굉장히 지지를 잘해줬거든요. 950원 선에서 1차 비서 들어가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 770원 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1,400원 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1,000원 부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4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왁스. 게임 특화 코인인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잘 나오다가 비트코인 조정 나오고 하락이 나왔죠. 굉장히 샌드팩트와 비슷한 흐름이죠. 네. 저점이 명확합니다. 330원 선. 지금으로부터 한 10%? 15% 정도 하락한 330원 선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코인이 27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손절하셔야 됩니다. 1차 목표가는 460원 선. 나머지 물량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지고 싶으시다면은 한 800원 선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보라, 플레이덱, 왁스까지 이렇게 매수 가능 가격, 그 다음에 손절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크게 오를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진다고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오를 종목들이고 비트코인이 50K만 가도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 한 5, 60%까지는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진다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어느 정도 제시한 가격이 오면은 조금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인 RVI 차트 분석법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렇게 코인 갖고 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좋은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정도 코인머선일이구의 김선생이었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